TV는 거실벽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공간과 디자인의 제약에서 벗어난 신개념 TV 출시가 활발한데요. 소비자 반응도 뜨겁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부티크 호텔입니다. 캠핑을 테마로 꾸민 글램핑 스위트룸에 LG전자의 신개념 TV인 LG 룸앤티비가 설치됐습니다. 유럽품 가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부터 손쉬운 설치와 이동 등 다양한 활용성을 갖춘 TV인데, 최근 캠핑족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LG 룸앤티비가 캠핑 필수품으로 입소문이 타자 LG전자도 본격적인 체험 마케팅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캠핑족들을 사로잡기 위해 클램핑 테마의 객실을 마련했고요. 설치도 쉽고 이동이 간편한 LG 룸앤티비를 설치하여 고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LG전자가 지난 7월 출시한 이동식 TV인 스탠바이미도 출시 이후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TV와 달리 바퀴가 달린 무빙 스탠드를 장착해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내장 배터리 탑재로 전원 연결 없이도 최장 3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사전 예약부터 현재까지 판매를 위해 마련한 제품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앞서 MG세대를 겨냥한 신개념 TV인 라이프스타일 TV 라인업을 선보이며 과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TV와는 달리 세로 방향의 스크린을 기본으로 하는 더세로,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는 미술 작품을 띄워 액자처럼 활용 가능한 더프레임,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더셰리프 등은 이미 삼성전자 VD 사업부의 주력 제품으로 성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TV 시장이 정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젊은 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신개념 TV 출시가 활발해지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는 올해 전 세계에서 판매될 TV가 약 2억 2천 3백만 대로 전년 대비 1%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콕 수요 증가에도 TV 수요가 여전히 둔화한 가운데 신개념 TV는 가전업체들의 신규 수익 창출이란 고민을 덜어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난 신개념 TV가 정체된 TV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고 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김종우입니다.